네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입니다. 서울시당 청년위원회에서 이번 라인 사태 관련해서 기자회견 준비했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당 청년위원장 노성철입니다. 국익을 훼손한 윤 대통령은 국민들의 준엄한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정년 국가위래 동력과 경제안의를 훼손하면서까지 일본의 경제발전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일본 총무성이 네이버와 일본 서포트뱅크 합작인 라인야후의 두 번의 행정지도를 내리면서 갑자기 자본관계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후 라인야후는 네이버 출신 임원들을 적격 교체하며 네이버로부터의 독립을 공표했습니다. 이제 네이버는 7월 1일까지 경영권을 포기하고 최소한의 신리라도 챙겨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평소 한국을 파트너라며 우방국 관계임을 드러내던 일본 정부가 마치 적대국을 대하듯 하고 있습니다. 만약 네이버가 미국 기업이었다면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라인을 강탈하려는 일본의 속내엔 2억 명이 넘는 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막대한 데이터를 활용해 생성형 AI와 같은 강력한 인공지능 산업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향후 국가의 존망을 좌우할 AI 산업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입니다. 갓등이나 인공지능은 철저한 승자 독식 구조로 다른 어떤 산업시대보다도 더 냉정하고 더 치열한 산업입니다. 여기서 국내 유일하고 세계적으로도 몇 안 되는 국제적 플랫폼 네이버 라인을 뺏긴다면 한국은 이미 뒤처진 인공지능 산업이 더 뒤처지게 되고 결국 도태될 것입니다. 반면 일본은 현 반도체 산업 육성과 더불어 인공지능 산업의 정점에 있는 데이터와 국제적 플랫폼을 가진 라인을 통해 잃어버린 30년을 상쇄할 경제적 퀸텀 점프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 편안히 뒷짐만 쥐고 있을 뿐입니다. 단지 네이버 측 입장을 존중하겠다며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라인 사태의 모든 책임을 네이버에게만 떠넘기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주일 한국 대사관에 전화해 한국 내 반일 여론이 드세니 전화로라도 한국 언론의 오해라고 말해달라며 일본 총무성에게 라인 사태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워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5월 14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협력 관계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데 반일몰이 할 일이냐라고 발언하며 일본의 눈치만 봤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눈치 보느라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모른 척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일본이 한국을 대놓고 괄시하며 지분 매각이라는 전례 없이 매우 부적절하고 몰상식한 행태를 벌임으로써 이제 라인 사태는 더 이상 기업 간의 비즈니스 문제가 아닌 국가적 경제 안보 문제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과거 일본이 오랜 시간 우리나라를 침략해왔던 역사를 반추할 때 일본은 과거 을사늑약 때처럼 한국의 정치인들을 동원해 다시 한국을 경제적으로 복숙시키려는 꿍꿍이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윤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관료들과 여당 의원들이 자의적으로 을사오적, 친일파 노릇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통해 일본은 한국을 희생시켜 손쉽게 자국 경제를 일으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참담한 일을 두 눈 뜨고 지켜봐야만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라인 사태를 묵과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2024년 5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